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도우미 김민지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한때는 기피하는 직업이었지만 최근 급부상하는 반전의 직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직업일까요? 히든잡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 번 사장되면 유망 직업으로 다시 오르기가 힘든데 히든잡에서 소개할 정도면 그야말로 역전의 기회를 잡은 직업일 것 같은데 이 특별한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요? 네, 바로 목공기술자입니다. 흔히 목수라고도 부르는데 목공기술자는 나무를 재료로 삼아 집을 짓거나 가구, 기구 따위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한때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낮은 인지도와 차별적인 시선을 바라봐지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나무를 소재로 한 인테리어가 유행하고 4차 산업시대를 맞으면서 오히려 자기만의 목공기술을 가진 이 목공기술자가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최근 인터넷에는 목공기술자를 꿈꾸는 다양한 커뮤니티까지 증가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저도 우연히 인터넷에서 목공기술자들만의 카페를 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회원수가 많아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 들어 전망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엔 가성비가 좋거나 저렴한 가구, 인테리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다소 가격이 높더라도 오래 쓸 수 있는 질 좋은 가구, 튼튼한 인테리어를 선호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손수 가구를 제작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목공기술자가 인기를 얻고 있는 거죠. 또 정부는 기술자에 대한 정당한 보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2021년 5월부터 기능인 등급제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기능인 등급제는 목공기술자를 비롯해 미장기술자 등 건설업 노동자를 특급으로 대우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타일, 미장, 목공 등 건설업 60개 직종을 숙련도에 따라 초급, 중급, 상급, 특급 등 4단계로 구분하는 제도죠. 이를 통해 숙련된 기술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목공기술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3D 업종이라고 일컬어지면서 적정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말 좋은 취지의 제도인 것 같습니다. 목공기술자의 전망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목공기술자는 주로 어떤 일을 할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무로 가구를 만들다거나 인테리어를 한다는 추상적인 이미지만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목공기술은 쓰임새에 따라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또 그에 따라 불리는 이름도 다 다른데요. 크게는 건축목공과 전통건물 건축원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목공은 목재나 기타 자재를 절단하거나 가공, 조립해서 건축물의 구조물을 제작,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작업 과정에 따라 외부의 틀을 만드는 형틀목공, 실내 인테리어를 하는 목공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통건물 건축원의 경우는 경력에 따라 대목장, 소목장, 대목수, 소목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나누네요. 작업 내용에 따라 조금씩 하는 일은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목공기술자의 작업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작업 의뢰를 받으면 의뢰에 맞게 목재를 고르는 일을 하게 됐는데요. 이후에 목재의 성질에 맞춰서 가공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재 자체가 워낙 다루기 힘든 자료다 보니 목재의 뒤틀림을 바로잡고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대폐질을 하고 마름질을 하는 과정에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데요. 이후에 손질한 목재의 부분별로 제작된 부속품을 조립하고 실기나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붙이게 됩니다. 붙인 이후에는 틀이 틀어지지 않도록 잘 말려야 하는데요. 이런 목재를 자유롭게 다루기 위해선 목재의 성질을 잘 알아야 하고 목재를 직각은 물론 곡손으로도 잘 자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이 요구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목공기술자들의 보수도 상당히 높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목공기술자들은 해당 전문공사업체에 소속이 돼서 근무를 하거나 작업반장을 중심으로 3명에서 8명 정도의 기능공으로 구성된 팀에 소속돼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전문목공기술자로서 독립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기능공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5년에서 10년 이상의 현장 경험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경력과 능력에 따라 보수도 천차만별인데요. 초보자는 하루에 10만원을 받지만 이후에 일의 습득기관과 경험에 따라서 목공기술자의 조수격인 조공과 기공으로 일하게 되면 15만원에서 18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후 10년 이상의 경력이 쌓여 숙련공이 되면 20에서 25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단 이 정도의 임금을 받으려면 목공의 이해도가 높아야 합니다.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직위는 반장인데요. 하루 일당에 무려 35만원에서 40만원대로 목공팀의 리더라고 할 수 있죠. 반장은 공구를 챙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인원을 데리고 공사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때문에 목재는 물론 목공 도구도 잘 알아야 하고 설계 도면도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보수는 높지만 이렇게 능력 있는 반장 수준의 목공기술자는 적다 보니 목공기술자의 10%만이 이 반장급의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경력이 높아지면 그만큼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참 매력적인데 그렇다면 목공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목공기술자는 특별한 자격이나 학력은 필요가 없지만 목공기술에 대한 뛰어난 능력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숙련공의 보조원으로 일을 하면서 도제식으로 현장 교육을 받는 게 일반적인 루트인데요. 최근에 아카데미나 커뮤니티를 통해 목공일을 배우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목수 아카데미나 국가 한옥센터인데요. 이곳에서 목공일을 배우면서 관련 자격증들을 취득하다 보면 보다 체계적으로 일을 배울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술자들이 인정받는 세상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히든잡의 진행자로서 정말 뿌듯한데요. 자신만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업, 목공기술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김민재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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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